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잉글리시입니다. 오늘 win 두 번째 내용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형태와 더불어서 의미가 크게 달라지죠.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박수갈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다면 Q5 잉글리시가 반드시 그 과정 도와드리겠습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They have won accolades in Hollywood. 그들은 할리우드에서 accolades를 이겼다. 이겼다가 아니죠. 얻었다. 노력해서 얻었다. 이러한 내용인데 accolades는 일반적으로 복수 형태로 쓰게 됩니다. 갈채라든가 칭송의 개념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 embrace, 포용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끌어안아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러하다라는 느낌이죠. 따라서 그들이 누군지 또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할리우드에서 사람들의 갈채를 받고 칭송을 받았다. 아마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칭송을 얻었다 할 때도 win accolades, accolades는 거의 복수 형태로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구요. The university won rave reviews. 그 대학교는 호평을 얻었다. 역시 win이죠. 노력해서 얻어냈다. 라는 뜻인데요. rave are, review are 해서 rr. 이렇게 잘 어울리죠. 호평이라는 뜻입니다. 리뷰라는 게 숙제 같은 거 하면서 수업 내용을 복습한다 할 때도 쓸 수 있겠구요. 영화 같은 것을 보면서 평을 해본다 할 때도 쓸 수 있겠죠. 여기서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rave니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는 굉장한 평가를 받았다. 호평을 받았다. win과 trust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의 인성의 내용은 그들의 신뢰를 얻었다. 직역인데요. 이 character란 단어 저희 과거 강의에서도 다룬 바 있는데요. 인성이다 라고 번역은 하긴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우리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그냥 영어적으로 character다 생각하시구요. 그 정의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거 강의에서 다룬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리구요. 그 인성의 내용물. 내용물이 뭐죠? 내용물이라는 건 속이 꽉꽉꽉 차 있을 때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의 인성이 꽉꽉꽉 들어차서 그가 인성으로 넘쳐나는 거죠. 그의 인성의 내용물이 즉 인성이 그의 인성이 그냥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영어적으로는 substance라는 표현이 살아나면 좋겠죠. 그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럴 때도 노력해서 얻었다 라는 느낌이 강조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문장은 국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실제 영어로 말을 만들려고 하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 문장 반복 많이 해주시길 제안드리구요. Picking the next winning stock is not an easy task. Pick 고르는 거죠? 역시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링크 통해 확인해 주시구요. 그럼 다음에 이기는 주식. 이기는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그 주식에 투자했을 때 돈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주식이죠. 그러한 다음에 이기는 주식, 다음에 승리하는 주식, 다음에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주식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이거죠. task는 과제로 표현하는데요. 내가 기꺼이 하고자 해서 하는 그러한 일보다는 조금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는 느낌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주어자리에 동사원형이 올 수가 없죠. 따라서 주어자리에는 일반적으로는 잉을 붙이게 됩니다. 물론 투 동사원형도 가능하지만 잉을 붙이는 것이 영민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느낌이 됩니다. Picking 이렇게 표현하죠? 확인해 보시구요. It's very challenging to win over voters. Win over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쪽으로 끌어들인다라는 느낌입니다. 설득해서 지지를 얻어낸다라는 내용이죠. 따라서 유권자를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나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영어로는 도전적이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어렵다, difficult는 어려운데 느낌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challenging 또는 challenge 이렇게 쓰면 느낌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를 설득해서 나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Can you win his heart? 그의 심장을 이길 수 있니?가 아니겠죠.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니? 보통 heart 하면 우리가 마음이다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그의 심장, 심장이 상징하는 바가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던져주고 해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냐? 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냐?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구요. 하지만 그의 마음이라는 개념이 신뢰보다는 조금 더 크고 깊고 좀 살가운 느낌 들어가죠. 그래서 그를 너의 편으로 만드는 개념을 넘어서 그 사람이 너를 완전히 사랑하고 너를 지지하고 밀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를 애인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될 수 있죠. The competition looks winnable. 그 경쟁은 이길만하게 보인다. win에다가 ABLE 붙인 개념입니다. N 하나 더 쓰구요. 그러니까 이럴 때 주어는 주로 경쟁, 싸움, 파이트죠. 또는 선거, election 이런 것들이 주어가 돼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경쟁은 승리의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win 두 번째 내용을 자세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은근히 쉬워 보이죠? 하지만 은근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 너무 익숙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머리에서 절대 안 나옵니다. 반복은 다시 한번 필수다 말씀드리구요. 자 이렇게 해서 winn은 여기서 마무리 하구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strike가 역시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